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가는 일이 주를 위한 너보다 예수 이름만 바른 너로 달아갔습니다 난 평생 줄을 위하여 여랑없이 살겠다던 배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려움과 교만만 있고 주님 대신 십자가는 취미 된다고 썼습니다 내가 가는 일이 주를 위한 너보다 율법만 압세우는 아이세에 임바랐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경에 불가들인도 믿음없이 살겠습니다 육신에 복고함 더하여 복음에 사면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척 어찌해야 우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영광의 길이라며 마을과 같은 믿음을 내가 저에게 로고라 내게 로고라 나는 저 Son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